내일부터 황금연휴가 시작됩니다.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 내내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내일부터 어린이날 황금연휴가 시작되죠. 연휴 기간 동안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계획 세우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낮기온이 20도 아래에 머물면서 다소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이 낮과 밤에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얇은 외투로 체온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먼지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9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3도, 낮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미터,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소 쌀쌀했다가 화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